오늘 소자가 너무 적은디 한 50미가 모아야 되는데 종차에 올라온대 미나가 상당히 좋습니다. 초기 아주 멋진 비난석이 될 것 같습니다. 비나 한번 봐보십시오. 여러분 이 오리지널 청소입니다. 이 깡아리만 넣으면 안돼요. 한번 봐보세요.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. 이 오리지널 물도 보인다. 물도 보이고 이게 아주 멋집니다. 비난석 밑자리에 뒀습니다. 밑자리 빨들하고 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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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 위로 흘렀고 너무 좋습니다. 비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성명 왔다가 이거 완전히 형제였습니다 형제 아 너무 멋진다 비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거 산소 갔다가 완전히 진등이 하나 만났습니다 비맛 너무 좋습니다 잘 닦아서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멋진다 아 너무 멋진다 아 너무 멋진다 오늘 산소 가는 길에 마을 뒤 계곡에서 이 변화석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완전히 횡재를 했습니다 변화가 엄청 좋습니다 짜글짜글 완전히 짜글입니다 밑바닥도 이렇게 빨드 되어야 밑바닥 좋고 연출이 여러가지로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 이렇게 해서 모랭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배들이 도영으로 봐도 되고 아 좋습니다 완전히 짜글짜글입니다 지리산 짜글리사 멋진 아직 때도 지금 덜 벽혔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선 연출해서 한번 올려보고요 이렇게 나중에 또 양석식에서 수반돌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때가 안 버졌어요 오늘 아침에 지금 10시쯤에 가서 이걸 한 점 건지는데 뭐 상처는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딱 좋습니다 한 35 정도 전형적인 수반돌 사이즈입니다 폭도 15 정도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대형수반에다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돌이 아주 깔끔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배나 좋습니다 배들이 한번 봐보세요 아주 멋지게 엄마나서요 여기 이제 계복도 시키고 폭포가 아주 잘 봉도 지금 쓰리 봉입니다 봉이 세 봉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헌봉 두봉 세 봉 여기까지 네 봉입니다 네 봉 아이 좋습니다 짜글짜글 아주 맹세입니다 맹세 항공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폭도 참 좋고요 일단은 스프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때를 닦으면은 아주 더 진해질 겁니다 청소계 변화석입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멋집니다 지금 연출도 다른 방향으로 또 무령으로 잘 나옵니다 무령으로 잘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전식이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도로입니다 배로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양석을 잘 지켜서 때를 빼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dice 아버지 고도 지 이렇게 눌러주세요